그런데 이 백병원이 문을 닫은 이후에 인재대학 그러니까 재단척하고 서울시 사이에 오고 가는 그런 갑론을박을 보게 되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관청 짧게는 관 그리고 정치권력과 민간사의 관계를 한 번 정도 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하고는 이해가 관련이 되지 않지만 이제 사건의 혁심은 뭔가 하니까 서울 백병원이 중국에서 이제 오랫동안 그런 병원을 운영했는데 적자가 1,500억이 넘어가지고 도저히 감내할 수 없어서 이렇게 병원문을 닫은 겁니다. 병원문을 닫았는데 이제 백병원 계획은 그 땅을 이제 민간에게 이제 팔아가지고 거기서 돈을 확보한 다음에 그럼 재단 전입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백병원의 다른 상계병원이라든지 그리고 부산 백병원에 그렇게 지원을 해서 병원을 정상화시키는 데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서울시는 용도변경을 안 해주겠다 이야기죠. 거기는 반드시 병원한테 팔아야 된다. 그럼 그 여러분들 수십 년간 적자가 1,500억 정도가 나가지고 도저히 병원으로서는 기능을 할 수 없는 장소에 누가 병원을 하러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병원을 하려고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인재병원 쪽에서는 아니 이렇게 우리가 살 길을 다 막아버리게 되면 다른 백병원도 다 망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오세훈 시장이 아주 확고한 방심인 겁니다. 그 장소에는 반드시 병원이 들어가야 된다. 그럼 20년 정도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백병원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1,500억 정도 누적적자가 생긴 그 장소에 누가 병원하러 들어오겠냐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런 백병원이 생길 때만 하더라도 서울 도심지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기 전이지만 지금은 중구 같으면 공동화 현상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환자 고객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이 바뀌면 그것에 맞추어서 관청도 생각을 좀 이렇게 유연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모양이죠. 제가 이렇게 관련 기사를 읽으면서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서울 백병원 처분 문제를 두고 서울시도 입장이 있을 것이고 인재학원도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백병원 장소는 어떤 그런 병원이 들어올 만한 그런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백병원 정상화에 사용하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서울 백병원 땅을 매각해서 얻은 자금을 노원구의 산계백병원과 부산해운대 백병원 등 행재병원 네 곳을 살릴 계획을 인재학원 재단이 갖고 있었는데 서울시가 도심 의료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에 해당 부지를 도시관리계획상 종합의료시설로 묶어가지고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보게 되면 도시 주변에 응급 환자가 생겼거나 하면 갈 데가 많거든요. 서울대병원도 있고 그리고 또 강북삼성병원 세브란스병원 적십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3km 반경 3km 이내 그런데 이제 관청에서 서울시장의 힘을 갖고 있으니까 꼼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딱 관청이 묶어버리게 되면 그냥 스톱 되는 거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안병석 중구청 도심정비과장은 서울 백병원이 표현한 뒤에 중구 지역의 의료 공백에 시달린 현상은 딱히 없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백병원 부지를 K의료서비스 구심점으로 구축한 정책의지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라는 것이 그냥 용도를 지정해버리게 되면 재산권을 도저히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시장이면 테러를 열어줘 가지고 백병원이 다른 데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병원해서 이러면 돈이 안 남지 않습니까 병원이 참 어렵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딱 묶으면 그냥 꼼짝 달사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dj정부 때도 송도 매립지를 만든 신동화 그룹에게 조금 테러를 송도 매립지를 개발할 수 있는 용도 변경을 조금 해줬으면 신동화 그룹이 살아날 수 있었거든요. 정치 권력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시 조성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관과 민의 관계라는 것은 항상 가벌 관계인 거죠. 지금 국회도 다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판사 출신 검찰 출신 변호사 출신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변호사 출신이나 율사 출신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전형적인 특징은 아웃 오브 박스 털을 깨는 발상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서는 국가 경영에서 변호사 출신이나 그렇게 판검사 출신들이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 돼 가지고 판 자체를 뒤엎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능력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 판검사는 수십 년 동안 딱 털의 뭡니까 법과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기가 너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때는 백병원이 병원이 수지가 안 맞습니다. 우리는 가보면 환자가 뭐 버글버글하고 하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만 겨우 유지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 운영해 가지고 누적 적자가 1500억 정도가 생겼으니까 매년 적자였다는 거죠. 오죽했으면 중국 백병원을 문을 닫겠냐 이야기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재산권 재산권에 대한 개념은 여전히 희박한 거죠 한국이. 그리고 관이 그냥 삼성동에 있는 박원순 씨 살았을 때도 현대자동차그룹에 얼마든지 고생을 시켰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보면 어떻게 참 이 소위 한 사회의 유전자라는 것은 어떻게 그나마 이제 지금은 여기가 힘들면 바깥에 나가서라도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숨통은 털 수가 있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하면 더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이게 참 힘든 것 같네요. 아주 제가 볼 때는 어렵게. 그동안 이제 백병원 측의 불만은 그동안 외부 컨설팅 업체 여러 번 어떻게 살아남을 방도를 찾기 위해 가지고 의료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양한 각도로 검토를 했지만 결국은 1,745억 20년 동안 1,745억의 누적 적자를 내고 그러면 1년에 이르면 한 8, 90억 정도 적자가 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을 닫게 됐는데 오세훈 시장이 거기를 의료 부지로 그냥 딱 묶어 가지고 반드시 거기에는 의료업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어느 사람이 들어와서 그게 의료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은 거의 그냥 공동화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딱하다는 생각입니다. 너무너무 딱하다는 생각입니다.